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떠난 중동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량력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역량력을 막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푸틴과 만나는 이란 터키 대통령은 각기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대해서는 유명한 러시아 전문가인 컬럼리스트가 해리 트루먼이나 리처드 닉슨과 비교하면서 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스트 레이디가 미국을 방문해 내일 의회 연설을 합니다. 자넷 옐른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강조되는 보도는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난하고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도 비난한 점 미국 언론 보도합니다. 중국은 랜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거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민주당 메릴랜드주의 예비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주지사 자리를 누가 이어받느냐입니다. 래리 호건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시에 메릴랜드 예비선거에서는 이스라엘계 로비그룹이 민주당 예비선거 지형을 바꾸는 거액 캠페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큰 은행들의 코비드 황금시대 호황이 끝났습니다. 토이즈 알러스가 10월에 메이시백화점에 문을 엽니다. 전례 없는 산불이 알러스카를 강타하고 유럽은 기록적인 무더위에 유럽사람들 입에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신입니다. 가끔 내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과 세계와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뉴스를 보고 들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때는 그냥 아주 거친 일 힘든 일을 하고 나서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뉴스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뉴스를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드라마와 달리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기는 합니다마는 즐길 수 있는 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이 아니라 뭐 코비드 나인틴 테스트를 어디서 한다. 누가 얼마의 지원금을 준다. 이 같은 가장 현실적인 뉴스가 아니라 조금 더 세계사적인 그런 뉴스를 보도할 때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을 해서 터키, 이란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것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고요. 또 터키나 이란이 각기 다른 이슈를 중심으로 이번 회담에 참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는 미국의 뉴스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 러시아가 고립돼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민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정치적으로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니면 아닐수록 러시아 옆에서 삽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은 아주 큰 나라지만 러시아보다 어떤 부분 힘이 강한 중국, 인도, 시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 최선희, 최초의 북한 여성 외무상이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러시아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 아래서 미국 영향력 아래 사니까 주권 국가의 자격이 없다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논바스 지역의 두 군데 그 분리 국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을 러시아가 승인을 했고 그 승인을 역시 북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러시아의 친한 큰 나라 하면 중국, 이란, 시리아, 인도는 약간 와블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사를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스토리처럼 삼국지도 좋고 수호지도 좋고 토지도 좋고 도쿠가와 이에아스, 야망, 대망도 좋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좀 들으셨으면 그게 더 파악하기도 쉽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전에 어제는 제가 워싱턴포스트의 사설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별로 효력이 없었다 하는 그런 시각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몇몇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맥스부트 하면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지만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으뜸 중에 으뜸인 칼럼리스트입니다. 폴리티코의 또 두 사람 이런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60%, 70% 정도는 실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취재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성공이 있다고 보는가 하는 부분부터 전해드리고 푸틴의 움직임 보도합니다. 우선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만 하더라도 인권인권하면서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MBN 그 모하메드 빈살맨 MBS를 손 악수를 피스트 악수를 주먹 악수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을 하죠. 그리고 오일 생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뭐 날마다 얼만큼 몇 배럴씩 생산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성과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는 대행이니까 다음 이스라엘 총리가 나올 때까지 대행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얘기 정도를 들려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도 쓸 수 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절은 붙였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비난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 나흘 동안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계속 중동에서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맨 그 어린 왕세자 현실적인 통치자와 이 악수를 한 게 인권을 그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례를 사주하고 한 왕세자와 그게 말이 되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왜 중요한 걸 묻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어떠한 것은 형식이고 그 형식 속에 감춰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전술일 수도 있다. 전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에 갔으면 오른쪽에 섰느니 왼쪽에 섰느니 의전이 틀렸느니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왜 기자들은 안 물어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맥스부트라는 컬럼리스트 워싱턴포스트 컬럼리스트가 본인도 그 악수가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그 살인자와의 킬러라고 했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전에 킬러와의 악수는 때로는 사업을 할 때 드는 비용과 같다. 코스트 그 코스트가 불쾌하긴 하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도 조셉 스탈린과 악수를 했고 리처드 닉슨도 마오조똥과 악수를 했는데 스탈린과 모택동은 이제 어린 모하메드 빈살멜 사우디의 왕세자보다 훨씬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부트 씨의 계산은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지지하지 않으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사우디를 지지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 편으로 만든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을 훨씬 미국보다도 나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여러 가지 중동의 오일로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운영하려면 사우디의 오일 사우디의 오일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하고 사우디 독재자가 독재하는 것 권위 부리는 것 맞지만 그래도 여자들 운전이라도 하게 하고 하지 않느냐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 압둘하만 알 아시드는 알아라비아 아주 유명한 그 매체에 워싱턴과 리아드의 전략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막혀 있다가 다시 불이 붙은 셈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군수 물자도 오바마 때부터 수출했지만요. 주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방위 시스템 같은 것도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이건 모든 나라와 미국이 다 맺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겨냥을 해서 그런 것 했으니까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리티코의 두 사람은 알렉산더 월드 조나단 르미르 이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가장 앞세우는 인권 챔피언이라는 본인의 평판을 타격받을 것을 알면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조금 개선하는데 조금 다가갔고 그로 인해서 사우디가 중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중동의 평화도 평화지만 미국도 아주 오랜 동안 너무너무 골치 아팠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인권의 챔피언이라는 것 타격받으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멘 전쟁도 사우디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일찍 끝낼 수도 있고 뭐 이 같은 추진력을 마련해 왔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한 게 중동 방문은 그 자리를 미국이 사라지고 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채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푸틴이 이란에 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연방을 지난달에 두 군데를 방문을 했지만 구소련 연방이 아니고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고 처음 해외를 방문한 겁니다. 이란에 가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고 리셉 타입 에르도안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서 각자 이것은 복잡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자 국가가 입장이 다 다른데 세계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중점적인 게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여러 가지 독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란의 핵 문제도 걸리는 겁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터키 오트만 제국 그 터키 이제는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요. 국가가 이 세 나라는 오랜 동안 전쟁을 아무튼 스무 번도 더 치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시대가 바뀌니까 서로 이득이 맞아서 만나는 겁니다. 공통의 적은 미국 물론 터키는 유럽연합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터키는 이렇게 저렇게 터키야말로 와블리 하잖아요. 유럽과도 러시아와도 미국과도 때로는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일을 하는 뭐 중재자 역할도 하고 하는 거죠. 오랜 라이벌 국가들이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뭐 스물몇 번을 전쟁 제가 세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른 국가에서 하는 건데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항구에 지금 있는 이 곡물을 어떻게 하든 이건 과거의 그들의 조약에 의해서 터키가 관장을 하게 돼 있는데 흑해 블랙실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우크라이나에도 유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은 세계에서 뭐 전체적인 곡물의 몇 퍼센트 식용류의 몇 퍼센트 식용류의 50% 넘게가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도 곡물과도 오일값과도 에너지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은 이제 시리아와 러시아와도 핵 문제 이것으로 이란과 러시아는 똑같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란은 핵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 이 두 나라와의 협상에서 그런 것에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가져가는가 그리고 터키와의 경제협력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터키의 경우는 시리아 시리아와 터키가 국경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시리아의 독재자를 미국이 싫어하고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이 북쪽에서 터키와 국경에 있는 그쪽에서 막 싸우고 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시리아의 독재자를 반대하면서 그들을 지원을 하고 터키는 이게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쿠르드족도 올 수 있고 난민들도 올 수 있고 하니까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군사적인 것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하고 여기에는 이란과 터키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란의 대주주인 최대 종교 지도자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대화로 풀어야지 군사력으로는 풀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세계 국가가 다 비슷한 입장 공통 분모도 있고 각기 자국의 이익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아야토리 알리그 하메네이가 이란의 그 수프림 리더가 그것을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면 우리 이란에도 안 좋고 터키에도 안 좋고 그 지역 전체가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위험하다. 테러리스트에게만 좋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입장이 있는데 하나 공통적인 것은 특히 러시아와 이란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 러시아는 미국이 아메리그래봐야 여기서 내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또 하나가 있죠. 이란에 대해서는 이미 이란의 드론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도 하고 더 많은 계약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이란의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로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굉장히 굉장히 가능한 한 줄이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본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뉴욕타임스 칼럼 리스트의 지적인데요.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서구를 완전히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러시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구 사회가 적절한 지원만 하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과 유럽 뭐 곡물값 그렇고 에너지값 그렇고 점점 힘들어지면 언제까지 본인들의 나라도 아니고 지원을 하겠어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어느 한쪽이 우리가 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대로 푸틴은 푸틴대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와이프인 올레나 젤렌스카 올레나 젤렌스카가 어제 미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젤렌스키 남편과 결혼을 할 때 한 번도 무슨 정치 공직생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전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국가의 포스트 레이디의 운명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방문하는 질 바이든 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포스트 레이디가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우크라이나의 포스트 레이디가 어제 미국에 와서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더 지원해 주십시오. 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난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 포스트 레이디끼리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질 바이든 여사도 교육자로서 본인의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겠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세계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입장과 형편과 정치적인 지형과 정치적인 문화에 따라서 포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포스트 레이디가 정말로 평화 시에는 더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으면 역할 안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게 오늘 우크라이나의 포스트 레이디와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가 할 것이고 내일 우크라이나의 포스트 레이디 올레나 젤렌스카가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남편이 3월에 연설을 했습니다. 전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직후에 한국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돼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었는데 내일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포스트 레이디가 연설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지금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 한국에 가 있죠. 한국에서 어제 LG에서 하는 어떤 연구센터 같은 데서 연설도 하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역시 재무장관이니까 경제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한국이 또 일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그리고 비판을 했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조넷 옐렌 재무장관이 그렇게 했다. 하고 또 하나는 중국 결국은 지금은 러시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러시아보다는 미국의 포커스는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무역 의존도를 완전히 완전히 거기에 기울어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게 미국 보도의 포커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인 것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여러 가지를 딱 갖고 있고 에너지로서 뭔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됐던 테크놀로지가 됐던 상품 등을 이용을 해서 지정학적으로 역량력을 행사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중국의 반도체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이런 모든 것을 불공정한 무역환경과 불공정한 관계로 중국의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급망 같은 거 당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전부 인도 퍼스픽 이 틀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세계 공물사태 에너지 사태 일으킨 이것도 상당히 비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낸시 펠로스의 대만 방문 가능성입니다. 원래 4월에 대만을 방문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뉴트 긴그리치 전 공화당의 하원의장이 25년 전에 방문하고 최고위직이 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4월에 낸시 펠로스가 덜컥 코비드 19 양성 반응이 나와서 못 갔죠. 8월 달에 갈 예정인데 중국에서는 가기 전에 벌써 오기만 와봐라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은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병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이고 훈련도 하고 있고 물론 중국이 큰 중국이 내전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절대로 미국도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중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대만이라는 민주주의로서 작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의 가치가 대만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이지만 뒤로는 대만의 무기도 팔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도 가게 하고 하잖아요. 내전으로 내전으로 양측이 분열된 지 70년이 넘습니다.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의 시진핑 그리고 대만은 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죠. 너무 작기 때문에 거대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한다면 중국은 중국의 주권 영토 보존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미국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에서 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 모든 미국의 정책은 결국은 끝에 가면 러시아에서 점 찍고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잠시 뒤에 미국의 여러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한국의 사위가 이제 더 이상 주지사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의 딸은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의 미국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다른 중요한 미국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메릴랜드주의 예비선거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예비선거가 있습니다만 주지사선거와 한지역구의 하원의원선거를 들어서 지금의 정치적인 추세라고 할까요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래리호건 공화당 주지사가 너무너무 인기가 있죠. 아마 주지사 가운데서 물러나는 주지사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가 래리호건 공화당 주지사일 겁니다. 김유미씨 와이프가 코리안아메리칸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위라고 불리고 공화당 중에서 무척 온건하죠. 메릴랜드주는요. 등록된 유권자 수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화당 주지사가 아주 인기 있게 주지사 직무를 하고 인기가 있으면 또 나오지 왜 그러느냐 임기 제한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래리호건 주지사가 혹시 연방 상원의원에 나오는 것 아니야 했는데 상원의원 선거도 나오지 않고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포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선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래리호건 주지사도 대선 후보군에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지금 역시 메릴랜드의 주지사 선거를 케이블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임기 제한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지지를 하죠. 본인과 같이 7년 동안 일을 했던 현 노동부 장관 여성입니다. 요즘 여성 정치인들이 무척 많아요. 미국에 켈리 슈르츠 전 노동부 장관이고 이 사람은 이 래리호건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에 온건한 공화당에서 많이 지지를 합니다. 메릴랜드 주의에 아주 진보적인 주의에서 공화당에 온건한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켈리 슈츠 그러면 지금 예비선거니까요. 그럼 다른 그 공화당의 후보는 누구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댄콕스 주하원 의원입니다. 댄콕스 주하원 의원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야 가짜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야 를 맹렬하게 외쳤고 그리고 낙태는 안 되지 총기 규제 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니까 민주당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아주 좀 공화당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무튼 래리호건은 일단 가면서 과연 이곳에서 래리호건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는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는가 이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예비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트럼프 대 전통적인 공화당 이런 것으로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본선거에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 뭐 문제라든가 스캔들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공화당 옷을 입고 있잖아 해서 그들에게 투표를 줄지 아니면 트럼프가 지지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안되겠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가 그런 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친 이스라엘의 로비그룹이죠. 에이펙이 로비그룹인데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아주 거물급 정치인들이 늘 에이펙 회의가 열리면 항상 가서 파워를 주니까요. 유대인들이 투표율이 90몇 퍼센트잖아요. 돈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합니다. 에이펙이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아페이스 커밋입니다. 이 에이펙에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 후보는 누구냐면 과거에는 돈으로 예비선거를 사고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많았죠. 공화당 부자의 마이클 블룸버그 리처드 니오던 LA시장 뉴욕시장 그리고 이번에도 리카루서도 기본적으로 자수선거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예비선거에선 4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그 돈으로 샀죠. 많은 다른 중진 정치인들을 케빈 딜레온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보통 돈으로 사는데 이스라엘의 친 로비 그룹이 에이펙이 반대하는 사람은 더나 에드버즈라는 후보를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흑인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최초의 메릴랜드의 첫 번째 흑인 여성 하원의원으로서 8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졌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친이스라엘계 그룹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하고 그 전쟁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상하는 것에 지지를 했습니다. 이 정치인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 대행인데도 필요하다면 이란의 마지막 옵션이긴 하지만 군사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메릴랜드 주의 주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600만 달러 썼다고 하는데 어느 조직보다도 많이 쓴 겁니다. 이 같은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 벌써 7월 19일이기 때문에 이제 8월 지나고 8월 휴가철이죠. 9월 지나고 나면 10월 바로 선거가 이 앞으로 왔습니다.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경계할 대상이긴 하지만 경고 그 워닝 사인은 아니다. 경계 조심해야지 될 때지만 케어풀하게 우리가 다뤄야지 될 문제지만 워닝 경고 사인 빨간불 번쩍번쩍은 아니라는 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의 얘기고요. 앤토니 파우치 소장을 우리가 그냥 너무 오래전부터 앤토니 파우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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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보건연구소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너지 국립알레르기 에너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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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떠날 때 임기 끝날 때 그때 본인도 은퇴한다 하는데 지금 81세세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두 살이나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네요. 목요일이니까 아주 중요한 의사당 폭동사건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의 의장이 오늘 방금 전에 보좌관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버니 탐슨 의장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래도 내일 청문회는 이어지고요. 영향 없다고 하고 청문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9명이니까 8명 나와서 하겠죠. 본인 이제 보스터샷까지 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일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매티 폴팅이라는 매티 폴팅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다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페어마인디드 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무척 강경한 그런 정책을 설계한 설계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세라 매티우스도 내일 이제 나온다고 해서 내일 이제 이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하면서 변론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배심원 선정 뭐 끝났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회의사당 청문회와 맞물려서 이 사람은 스티브 배너는 의사당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라 했더니 무슨 특권을 주장을 하면서 나가지 않아서 소환했는데 나가지 않아서 의회 모독죄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됐는데 두 가지 혐의거든요. 하나는 또 경범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혐의 각각 30일에서 1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이제 여러 가지 재판에서도 이 두 개의 의회 모독 혐의라는 것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전날 하루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진행하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라는 가짜를 홍보를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을 도와서 워싱턴에 있는 월너드 호텔에서 전략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준해 주지 못하도록 한 아주 총대를 맸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장서서 굉장히 또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그 사이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비드 나인틴은 경고는 아니지만 조심은 하셔야 될 단계라는 것 뉴스 들으시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건강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뉴스 끝나고 나서도 이 코비드 나인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다가 코비드 나인틴 걸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심하시고요.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전해드릴 아이템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끝이구나 했는데 끝이 아니네 그리고 이건 끝이구나 했는데 이것 역시 또 다른 활로가 있네 하는 아이템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토이즈알로스가 문 닫은 게 벌써 몇 년 이렇게 오래됐나요? 2018년이었다고 하네요. 5월달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6월달에 스토어 문을 닫았는데 다시 문을 엽니다. 이번에는 메이시스 백화점에 작게는 천 스퀘어 비트 많게는 만 스퀘어 비트짜리 연말에 이제 할러데이 샤핑 시즌에 오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손님들이 뭐 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특별한 테이블도 마련을 해놓고 뭐 큰 인형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러데이 때 딱 기간을 아흐랭가를 정해서 바비 인형도 주고 그런 것 있죠. 사은품 같은 것 한다고 하는데 파산 선고 하고 나서 브랜드를 관리하는 회사인 WHP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2021년 3월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달 5개월 뒤에 바로 메이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제 한 400개 정도의 작은 스토어를 오픈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 뭔가가 이제 파산 법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메이시스는 지금 그렇잖아도 백화점 마구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기다리는데 너무 흥분돼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탐험 기쁨 이런 단어 써가면서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쉽게 지낼 수 있도록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우선은 메이시스 11군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 3군데가 있네요. 플로리다 가족들이 많이 가니까 2군데 뉴욕에도 2군데인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거기 사실은 굉장히 넓었어요. 넓었는데 요즘에 조금 흥청흥청 비어있던데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스쿠어 그리고 샌호세이의 벨리페어 이런 데에서 아무튼 오픈을 한다고 하고 월스트리트이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황금시대였습니다. 골든에이지였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정부에서 여기서 돈 줘 주정부 연방정부 로컬정부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도 모자랐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투자했었던 사람들도 많고 은행 관련 주식 등등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는데 이지머니죠. 그 이지머니가 지금 끝났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돈도 없고 이자율은 계속 인상되고 하니까 미국 최대 은행의 이익이 수익이 줄어들어서 지금 뭐 오늘 어제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것 보면 골드만삭스 벤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시리그룹 JP 몰건 몰건 스탠리 전부 지금 수익이 적었다 우리 예상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달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좋은 시대가 오면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니데이를 준비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20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거의 0%로 낮췄었고 그리고 돈을 마구 찍어서 막 펌핑을 했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갈 데 올 데가 없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막 큰 것들을 합병을 하고 월스트리트의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는데 은행 주가도 크게 올라갔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났는데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가 거의 200% 상승 골드만삭스 150% 뱅커브 아메리카 시리뱅크 두 배 S&P 500 그 기간 동안 75% 상승됐다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제 이자율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부터 뭔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죠. S&P 500 나스닥 엄청난 약세장 이렇게 돼서 회사체를 발행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도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당연히 침체되죠. 그리고 누가 높은 이자율로 돈 받아서 돈 꼬서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도 토이자일러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불안정한 마켓 컨디션이 뭐 또 적절한 그 뭐 이런 트레이드 통화 같은 것을 하는 은행 거래에는 좋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시리그룹에도 밝은 지점이 있어서 뭐 어떤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그런 것으로 이제 은행이 또 다른 분야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뱅커브 아메리카가 그걸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형 은행에게 어려운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주식 상승 대부분 그게 이제 또 다 오래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으면 그 길을 내가 찾는 의지만이 100%는 아니지만 상황이 딱 접목되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더군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서유럽의 지금 폭염은요.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로서는 악몽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인간이 미처 준비하기 전에 뭐 런던이 오늘 백사도라 라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의 백사도와 런던의 백사도는 그게 다르죠. 정말 차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이 집에서 완전히 대피해서 나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제 방송 끝날 때 폭염과 관련해서 천 명 정도가 숨졌다 했는데 천 백 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고요.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딱 그 단속을 할 것인가를 완전하게 국제적으로도 미국 내부에서도 합의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덥다 못해서 산불이 나고 북부까지 남부에서 시작돼서 북부로 이동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뭐 108도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살바도르 달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뭐 해안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해안에 뭐 풍력발전소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세태의 변화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건데 유럽이 화석연료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일을 다 시작하기 전에 왔다는 겁니다. 엘라스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엘라스카의 산불도 대단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기록을 깨뜨릴 수도 있다. 당시에 650만 에이커가 불에 탔답니다. 지금 4월달에 500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광산 캠프 같은 데 전부 대피했고요. 리모트캐빈도 마찬가지고 6월 15일에 100만 에이커 이상 불탔습니다. 한 40만 5천 헥터하르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산불 시즌 전체에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됐고 7월 중순이 되니까 300만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현재 264개의 작은 그 산불들 크고 작은 전례 없는 산불이라고 하거든요. 기후변화가 알라스카 북극 남극 뭐 여러 군데서 다 무슨 뭐 눈이 녹아서 알프스 산매 번개 치고 가뭄 일어나고 이런 지구 온난화가 주범인데 그 지구 온난화는 사람의 행동이 반영된다 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 같은 거 많이 쓰면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유럽공항이 활주로가 아스팔트니까 막 휘어지고 한다는 얘기들 들리잖아요. 그게 근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카멜라에리스 부통령도 그 아스팔트 활주로가 이상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미래는 나빠질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무슨 일인가를 하면 뭐 고쳐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이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면 정치인이 됐건 사업가가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인간 성찰을 하는 개인이 됐건 그 비슷한 곳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 받쳐줘야지 되지만 지금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디트로이트 뉴스와 로컬 mbc 방송이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 론 디센티스 포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45% 대 42%입니다.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4.4%거든요.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디트로이트에서는 강혜신이었습니다.